이거 진짜 건강에 좋겠다. 형 진짜 좋겠다 이거는. 추어탕은 진짜 좋죠. 그렇죠. 마침 또 우리 민경 씨 어머님이 대구에서 또 추어탕집을 하고 계신데. 집에 가면요 항상 그 저 미꾸라지 삶는 냄새. 항상 집에 가면. 종국아 너 뭐하니? 왜? 왜? 뭐죠? 뭐 추어탕 생으로 먹을 거야? 어디 걸. 불 키라고? 아 키면 되지. 키면 되지. 아니 어디 불을 키는 거야. 가스불 써봤어야지. 어머니들 어머니. 이거 이제 끓는 거야 뭐야 아니잖아. 자 밥. 여기다 물 구우세요. 다 부어. 다 부어요? 요령이 숨긴다 이제. 그럼 이걸 이제 예쁘게 올려. 예쁘게? 예쁘게 올려야 돼? 예쁘게 애들이 막 떠다니는데? 예쁘게 안 되는데. 근데 밥이 물이 이렇게 많은 게 맞아요? 명령만 하세요 정말. 뒷짐 지고. 아니 이거는 김종국 씨가 손수 어머니를 위해서 다 이제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코치만 하는 거예요 코치만. 물 좀 빼요. 물 좀 빼. 물 좀 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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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얼마나 될까요 형? 원래 살짝 잠기는 정도로. 근데 원래 숙박. 아니 근데 이게. 숟가락으로 새 걸 떴어요 여기 쓰는데. 한 번에 많이 빼면. 원래 주방은 나중에 청소할 걸 생각해서 흘리면서 하는 게. 제가 할게요 줘요. 자 됐어 됐어. 그냥 물도 아니고. 아니 이거 한 숟가락. 여기다 버려. 여기다 버려. 여기다 버려. 됐어요? 네 됐고 이제. 그리고 도리 뱅뱅 올려서 식용유. 약불에 한 15분 20분 구워야 되기 때문에 도리 뱅뱅도 시간이 걸려. 충분하게요? 응 충분하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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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돌이 좀 더 맛있던데. 음, 맛있겠다. 크...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나, 나 결혼해. 나 결혼해, 나 결혼해. 어머니 완전 프로포즈 맞는 거야, 오늘. 어머! 거기서 또 저걸 꾸며놨네. 어머! 아, 좋네. 아, 어머니 행복하시겠다. 어, 장미 예뻐, 장미 예뻐. 아, 이게 뭐냐, 난장판 아유. 아유, 아유 수라네. 아유, 아유. 형, 우리 엄마야? 아, 우리 엄마 하면 내가 말을 안 해. 와...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하면 내가 말을 안 해.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지금 우리 엄마 티비고에서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을 텐데. 형, 우리 덕분에 효자 한 번 하는 거지, 뭐. 지금? 조금만 더 끓이면 진짜 맛있겠다. 기가 막히네. 아, 진국이야. 이렇게 진한 추억 한 거 같아. 어머니 오신 것 같은데? 오, 진짜. 어머니! 엄마 오신다. 맛있어? 맛있어? 이제 끓이면 돼. 아, 그래? 맛있어? 네가 다 한 거야. 응. 왔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살면 돼. horny, 어머니. 소감살지 시 theorem, 어머니. 너무 예쁘게. 어머니, 우리 소감해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역格 긴장했다는 중. 긴장되겠다. 아유, 어머니. 아유, 이렇게 이쁘게. 어머니. 어머니, 세상에. 세상에. 그리고 이렇게 팔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 오랜만이야. 아이고, 우리 어머님. 아이고. 아, 우리 어머님 진짜 반갑네요. 오랜만에. 밝은 모습 보니까. 네, 오랜만에. 참 다행입니다. 아, 얼굴 많이 좋아지셨다. 형님. 마스크 이제 벗으셔도 되는데. 아, 어머니. 보셨어요? 야, 어머니. 아이고. 이거 줘, 내가. 아니. 아이고. 이거 왜, 이게 엄마 어때요? 이거 좋아요, 이런 게? 이상하지 않아? 아이고, 언제 이렇게 막. 안장판이잖아, 이거. 이게, 이게. 자상해. 내가 눈물 났는데, 내가 눈물 날 것 같아. 혼자 해서. 아유, 눈물 났지. 예쁘게 이렇게 해 놓고. 어머니, 쇼파에 앉아계세요. 네, 어머니, 일로 앉으시죠. 난 쇼파에 앉아만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럼요. 어머니 생신. 아유, 세상에. 오늘 어머니, 종국이가 엄청나게 어려운 요리를 지금 다 했어요. 정말. 아유, 입술 뭐 쥐 잡아드셨나? 어떻게. 아니, 저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인데. 엄마 너무 예쁘다, 이래야지. 세상에. 어머니, 쇼파에 앉아계세요. 이거 저희가 다 이렇게. 이렇게 수고, 수고들을 해서 어떻게 해?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너무, 너, 너, 너무 예쁘게 잘해놨네. 어머니, 너무 좋으시죠? 아이고. 아니, 종국이 형이 자꾸 뭐 이런 걸 하냐고 막 이래서. 아유. 이게 누나들은 다 잘 있고. 네, 누나들 잘 있어요. 작은 누나도 한국 들어와서 같이 있고. 아니, 아까 저희가 미꾸라지 막 그거 소금 해가지고 해감하잖아요. 그런데 미꾸라지가 엄청 튀는 거예요, 저 식탁 위에. 맞아, 엄마.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티슈으로 닦았더니. 저는 집이니까 깨끗하게 하고 닦았는데 종국이 형이 엉덩이를 발로 찼어. 발을 찼어. 그거는 이건 무조건이야. 나는 이게 뭐 전혀 나는 타협하고 싶지 않아. 이거 많이 쓰는 거네. 그럴 필요가 없어. 아니, 그래도 닦을 건 닦아야지. 그러니까 미꾸라지는 바닥에 있는 게 막 절 때렸어요. 물이 엄청 튀어가지고 막 소금이랑. 막 절 때리고. 막 절 때리고. 맞아, 상상이가. 그 미꾸라지는 그래. 안 된다고 수저 많이 쓴다고 뭐라 하고. 물 마시는데 컵 쓴다고 컵 쓰지 말라고 막 뭐라 하고. 또 닦아야 되니까. 물 써야 되니까. 도리 뱅뱅이 양념장 이렇게 둘러오세요. 맛있겠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아이고, 이거 언제 이렇게 다 했어. 제가 지금 뭘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아들이 요리하는 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괜찮아. 어머니, 그런데 종국이 형이 이제 안양의 김도끼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도끼는 도끼는. 그런데 실제로도 좀. 봤는데 나는 이제 공부만 하는 줄 알아서 김도끼인지 뭔지. 그런데 성적표를 보신 적은 없으세요? 성적표? 네. 성적표를 보면. 이제 당연히 다 좀 비슷한, 다들 그냥 생각이 같은 거예요. 큰아들은 기대를 좀 많이 하잖아. 아, 둘째한테 기대가 없었구나.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구나. 동기 형은. 성적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서울대 법대 간다고 계속 우기면. 사수했죠, 종국이 형. 그런데 사수도 돈이 들어가잖아. 난 못 갈 줄 알았지. 난 못 갈 줄 알았지. 어머니가. 와 그럼 형은 가수도 하고 사수도 했네? 저 형은 가수도 하고 사수도 하고 다 하네. 아니 어머니 종국이 가수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 하셨어요? 가수한다고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도. 그 시대 땐 그랬지. 그 시대 땐 그랬지. 사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기진 않았다 너. 잘생기진 않았다 너. 너무 좋아하시잖아. 형 이런 웃음 어머님한테 드린 적 있어요? 근데 남자답게 생겼잖아. 엄마 있으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뭐 소리 질러 아까 종국이 형이 막 소리 질러 당기네. 탄 거 아니야? 이거 타는 거 아니야? 돌이 뱅뱅? 어? 어? 이거 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야 너 바보 아니야? 아니 이게 이 정도면 탄 거 아니야? 어? 야 아무리 내가 내가 야 야 야 불 거 하고 있잖아. 생선을 보면. 작살 났어. 아니. 아니 작살 났다니까? 아니 아니 작살 났다니까. 오우. 오우. 아 이 정도로 탔으면 냄새가 나지 않아요? 수껌댕이가 된. 야 그 불 거 하기 수도 전에 니가 봤을 때 탈 거 같은 거. 아니 내가 모르죠 형이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요리라고 생각하지 계속. 아니 이게 뭐야. 아니 형 바보야. 그게 아니고 이걸 계속 끓여야 되는. 아니 형 바보냐고. 난 모르잖아 이거. 바보야. 아니 형 바보. 아니 바보냐고 이게 뭐야 진짜. 엄마 엄마 우리 집 기복이 강아지도 알아 형. 아니 어떡해. 바보야. 바보냐고 이게 뭐야 진짜. 엄마 엄마 앞이니까 한마디를 못하네. 아니 어머니한테 물어볼까. 요리를 모르잖아 내가. 어머니 이거 요리 못하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탄 거 아닙니까. 불을 안 껐대요. 불을 안 껐대. 끄란 얘기 없어서. 이거 만들어보니까. 이거는 뭘 상민호야. 아니 애도 아니 애도 아니 애도 아니 애도 아니 애도 아니 애. 이거를 어머니들이 꺼네 이거를. 이거 어머니들이 꺼를 지금. 이거 어머니들이 꺼네. 에이 진짜. 아니 형 되게 꽉 막혔구나. 형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어떻게 할 거야. 와 잠깐만 형 이게 뭐 김이야. 형 이게. 아니 어떻게 하냐고. 저거 어떡하냐고. 제가 아까운 거라. 진짜 외골수구나. 나 외골수야. 난 누가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해. 아 근데 어머니 저거 말고도 다른 음식이 준비가 또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저거는 사실 그냥 약간 애피타이저였고. 종국이 형은 요리를 안 하죠. 못 하지. 못 하죠 아예 아예. 아 진짜. 아니 근데 제가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는데. 자꾸 종국이 형은 야 뭐 그런 걸 해. 엄마 싫어한다고. 엄마 싫어한다고. 근데. 아드님만 두 분이잖아요. 그럼 약간 막내가 좀 애교도 부리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애교 없어요. 형 애교 있어. 어? 애교 있어. 어? 아 진짜? 어? 진짜 애교를 부린다고요? 형 애교 있어. 딸이 울었을 때지. 어떤 어떤 애교가. 그냥 뭐 엄마한테 애교 부릴 때. 아애 얘기하듯이 한 번 엄마한테 해봐. 어? 얘기하듯이 한 번 엄마한테 해봐. 우와아!!! 얘 안 믿는다야. 어머! 애교 앞에서 하라고? 아니 그냥 이제 엄마 막 배 만지고 같이 막 안고 이런 거 하지. 엄마. 엄마 이거 한 번 해봐요. 엄마? 엄마 이러신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엄마! 어 그렇게 하잖아. 할 데 있지. 할 데 있어. 오, 이러고 싶어. 이리 와서 한번 해 봐, 그럼. 엄마, 엄마. 아니, 그냥 우리는 그런 게 없어. 나는 솔직히 우리 어머니. 아니, 그냥 우리는 그런 게 없어. 나는 솔직히 우리 어머니. 우리 모르간만 하면 엄마, 뭐 이렇게 하잖아. 아싸. 어, 저런 거 하지. 아싸. 어, 저런 거 하지, 그럼. 어. 아유. 아유. 예쁘다. 살이 왜 이렇게 쪘어, 어? 아유, 아유. 내가 이렇게, 어? 아, 딸이야, 인마. 아, 진짜. 완전 귀염둥이네요. 응, 딸 노릇해. 잘해. 저건 유도쟁이네. 이게 효자야. 진짜 효자죠. 어머니, 저희가 음식 좀 그럼 가져올게요. 응. 아유,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다 했어? 그렇지. 아이고, 다 했어? 에이그. 다 했어? 복근 있어? 그대는, 그대는. 신났어. 신났다니까. 얘는 이때다. 에이그. 그대는 있어? 이거 왜 다 찍었어? 잘한다, 잘한다. 가위가 없네? 가위? 나는 앉아있어도 되나? 아, 그럼요, 그럼요. 아유,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네, 어머니. 아유, 그럼요, 그럼요. 아유,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어머니,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어머니. 이게 요즘 유행하는 공주 그거 세트거든요. 어. 요즘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엄청 유행이네. 이거 반지도 살짝만 세요. 새끼, 새끼. 아, 역시 되게 센스적이다. 이거 귀걸이도 어머니, 이거 잠시만 채울게요. 나 귀걸이도. 이야. 자, 어머니 찍을게요, 자. 자, 하나, 둘, 셋. 아, 어머니 너무 귀여운데? 아, 어머니. 어머니. 너무 예뻐. 어머니, 예쁘다. 와, 그래, 그래. 미꾸라지탕을 그렇게. 아니, 어머님. 종국이가. 종국이가 좀 일부러 어머님 심심하게 좀 끓였어요. 짜지 않게. 내가 초어탕 좋아하긴 좋아해. 와, 솥밥, 솥밥. 아유, 밥도 이렇게 돌솥밥으로 내가. 아유, 이 비싼 송이버섯도. 어우, 이건 맛있겠네. 도리뱅뱅. 도리뱅뱅 한 몇 개 던졌네. 아주 껄죽하네. 육갈아주세요. 내가 초어탕 좋아해. 이야. 어우, 맛있겠다. 일단 국물부터 좀 먼저 먹어보고. 솔직하게 평가해 주세요. 솔직하게 평가해 주세요. 아들이 처음 만들어 준 초어탕. 솔직하게 평가해 주세요. 음. 끓기는 많이 끓였어. 맛은 괜찮네. 오! 아, 죄송하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종국이가 미꾸라지 살아 있는 거를요. 싹 해감하고 갈고. 진짜? 네. 그리고 미꾸라지가 많이 들어서 진짜 그런지 맛은 괜찮네. 간장. 오, 맛있나 봐요. 아, 효자다. 아유, 송이버섯. 우리 종국이 형 효자다. 우리 어머니 좀 식사를 요즘 많이 하나. 이거는 뭐 무조건 맛있죠. 효자다, 효자. 진짜 효자죠. 비싼 송이버섯도. 와, 솥밥, 솥밥. 와, 건강식, 건강식. 아, 향이 너무 좋겠다. 밥 괜찮아요, 밥은? 밥 잘 됐어. 종국이 형 결혼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 요리 실력이면. 저, 네. 아까운 걸 갖다 이렇게 다 태웠어? 조금 덜 탄 걸로 하나 하나 드려보세요. 조금 덜 탄 걸로 하나 하나 드려보세요. 맛이 궁금합니다. 맛있네. 아유, 맛있네. 안 태웠으면, 안 태웠으면 너무 맛있는 건데. 아깝다. 이게 왜냐하면 내장까지 배 갈라가지고 다 빼고. 내장 다 뺐어요. 그래, 근데 이렇게 다 태워서 이건. 확실히. 맛이 괜찮아요? 아, 맛있다니까. 아까워 죽겠습니다. 이건 진짜 귀한 도리뱅뱅이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저 진짜 맛있으신가 봐. 괜찮았어요? 오늘은? 저 진짜 맛있으신가 봐. 괜찮았어요? 제일 맛있게 드시는데요? 제일 맛있게. 공교롭게. 아, 진짜? 저 진짜 맛있어 하신다. 근데 그 아까운 걸 다 태워놔서 어떻게 하냐. 난 몰랐어, 저게. 아니, 저 진짜 맛있으신가 봐. 너무 좋아하시는 저리뱅이. 진짜 맛있으신가 봐. 이게 딱 세 개밖에 없으니까 너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좀 아쉽네. 지금 많이 했는데 손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해. 다음에 안 태우고 한번 해 줄게요. 아, 저희는 저기 먹을 거 있습니다. 몸에. 몸에 좋은 거니까 뭐 또 먹어야지. 네. 참송이, 참송이. 참송이에요, 참송이. 아우. 어머, 잘 되신다. 저 진짜 맛있어 하신다. 진짜 맛있어 하신다. 맛있게 드셔서 다행이다. 이야. 아아. 내가 티슈가 좀 필요한데. 어디서. 티슈, 티슈. 돌이마리 말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휴즈, 휴즈. 티슈 없어? 어머니는 몇 장 쓰지?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몇 장 쓰시는 것도 쳐다보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얘기를 할게. 봐봐. 어머니는 몇 장 쓰시는 것도 쳐다보는 거야. 야, 입 닦는데 이만큼 쓰는 게 맞다고? 아니, 나 기본 이 정도 한 다음에 띈 다음에 봐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쓰고 이 뒤에도 쓰고. 왜냐하면 이게 얇으면 이렇게 입을 닦았을 때 이 뒤로 새 배어 나오잖아. 그렇지. 이게 맞아? 이게 지금 응원할 때 플랜카드지 이게 입 닦는 거지? 솔직히? 아니, 너 자꾸 그러면 장갑 못 가든지. 장갑 못 가든지. 아니, 장갑 못 가든지. 흩트는 그냥 일단 posit인가. 아니, 잘 알아.